드디어 캡쳐들의 최종 선택과 정체가 밝혀집니다. 너한테 데이트 신청할 줄 알았어. 너 같아 이거 안 어울려 너랑 나눴던 대화들 정말 다 진심이었어 그 형들이 개입한 거에 자체에서 누나가 혼란스러워 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. 믿을 거야. 믿을래. 신뢰가 깨지면 자랑 안 끝나는 거야. 내 진심을 보여주려 하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정했어. 나도 어느 정도 정해졌어. 지현이? 지현이? 가만 있어봐. 처음에 우리 모였잖아.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됐는데. 눈빛이 왔어. 너 봤어? 너 뭐니 아니야? 아 징그러워. 아 징그러워. 잠깐만. 바보야. 막 이쁘네. 아 팔Of. 아.